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넥슨DT를 분석하게 될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27일 오후 2시 34분을 지나고 있고요. 종목고드는 04114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저는 넥슨DT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많이 내용이 겹치게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구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던어택 하시면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작년층 분들께서도 즐겨 하시고 자녀분들이 서던어택 하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서던어택을 많이 하는 거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서던어택을 예전에 좀 했었고요. 바로 그 서던어택을 전담 마킹하고 있는 사업체가 넥슨DT입니다. 무려 106주 연속 국내 온라인 게임 부분에서 1위를 하였고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으로 진출해서 AXE라는 게임을 통해 유저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서던어택은 2005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게임 순위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고 3분기까지 약 7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AXE는 약 24억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넥슨그룹 계열의 온라인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고 개발 게임의 국내외 라이센싱을 수입을 하고 있어요. 최대 주주는 넥슨코리아입니다. 그러면 한번 재무제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해요. 시가총액은 5,500억 정도고요. 발행 주식수는 5,300만 주 그 중에 유동 주식수가 1,20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여기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넥슨GT로 떨어져 나와서 넥슨으로 합병된 넥슨 레드의 거의 지분입니다. 걔네들이 적자를 너무 많이 내서 연결제품으로 잡힌 건데 넥슨으로 떨어져 나간 다음에는 넥슨GT가 다시 흑자로 플러스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고 안정적이다는 것이죠. 유보율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는 좀 넥슨GT의 재무제표는 아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넥슨GT가 원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파동형 주가예요. 기업 가치가 별로 변화가 없는 기업들은 보통 파동형 주가 형태를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인수설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텐센트부터 시작해서 빗썸 인수설, 빗썸 텐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자 급등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넥슨GT에서 이렇다 할 뭐 이렇게 뭐 무슨 풍문이다? 뭐 이거 사실 아니다? 뭐 이렇게 공시를 내린 것도 없고 또 뭐 이렇다 하게 뭐 이렇게 된 것도 확인된 바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또 이제 파동을 그려줄 그럴 단계인데 너무 많이 이 저항선대에서 놀아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때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수설이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뭐 빗썸 인수설, 텐센트 인수설에 준하는 그런 썰들이 나온다. 어떤 그런 사실이 나온다. 그러면은 막 이게 튀겠죠. 그런데 이제 그만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꼬꾸나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런 넥슨GT를 진입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기업은 가만히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항상 주가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한번 어 슈팅 한번 나오는 거 먹을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말리지는 않을겠지만 이제 저라면 약간 좀 지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넥슨G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요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 깜빡깜빡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보이시죠? 예 여기서 요 아래 종목 요 아래에서 뭐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기록이 다 있는데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들어가시면 요런 식으로 2021년 동안 하셨던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무료 추천 종목의 어떤 기록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1월 25일 월요일이니까 요 월요일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로 리딩을 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저희 소장님께서는 뭐 7시 45분부터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요런 식으로 안내 말씀 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하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알아두셔야 되면 알아두시면 좋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투자를 투자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9시를 가게 되시면 뭐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요런 식으로 코미코 현재가 6만 1,200원 기준 매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뭐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도 다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요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 주시는 거를 댓글로 어 남긴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댓글로 이렇게 리딩해 주신다. 라는 말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을 이제 활용하고 싶으시면 어 저희 어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어 네 어 사이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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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